지난번 강화에서 무참히 패배해버린 청묘 이번 반지 강화를 또다시 실패하게 된다면 미루목 24시간이라는 끔찍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청묘는 무사히 강화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장패어 첫트 나이스 하나 둘 셋 73% 가보자 빠생 오케이 2승 1패 빠생 2승 2패 바로 저 청묘 나이스 하나 둘 셋 따 따 따 따 아..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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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. 쟤... 제발... 광... 퍽... 퍽... 따... 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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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. 땅냥이... 아... 아오... 웨이퍼웨... 아니... 벗! 아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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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는다 붙어라 붙어라 제발 고 하나만 고 하나만이라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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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oles 이렇게 놓 150점의 버섯 air 확 retention come on 먹어봅IC 됐다 1분 5초 117세 30% 저 진짜 이거 뜯으면 이번 달 꽉꽉 채워져 있는 걸로 사그리 모아가지고 팔 지르겠습니다 제발 제발 반지 아니 반지 말고 미루목 하기 싫어요 진짜로 제발요 미루목 하기 싫어요 제발요 보고있습니다 반지 핵심지에서 땡 가자 가자 제발 안녕